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그동안 잠잠했고 수면 밑에 있던 인물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하천대유 또는 천화동인 관련된 회사의 고문으로 일을 했고 박영수 특검도 고문으로 일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무려 한 달에 1500만 원 연봉으로 2억이 넘는 돈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무죄 혐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고문으로 간 것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의아하다 왜 여기 갔을까 그리고 특히나 변호사 아직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변호해주러 간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뭔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고 난 뒤에 사후에 수례죄가 성립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화로 몇 차례 자문을 해주고 그 얘기를 받았다고 하는 것 보니까 그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닐까 하고 의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권순일, 박영수, 거기다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도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김만배 기자는 핵심 인물로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고문으로 자문을 해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여기에 도대체 어떤 인물들이 더 나올까 의혹이 적였는데 오늘은 또 한 번 저녁시간에 스스로 커밍아웃 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개그맨 서승만 씨입니다 이재명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전 지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심는 애들 대장암이나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려서 또 한 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해외에서도 칭찬한 대장동 개발이다 이렇게 개그맨 서승만 씨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심는 애들 대승 끝나고 배 아파서 대장암이나 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서승만 씨는 문화예술분야 이재명 지사의 지지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개그맨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개그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아주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어쨌든 웃어온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승만이가 하고 있는 것은 이게 SNS에 개그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댓글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출신했던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3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3천억 원 넘게 배당이 됐다 그야말로 깜짝 놀랄만한 수익률입니다 이게 로또도 아니고 법근도 아닌데 공적인 기관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고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분양했는데 이렇게 특정 업체에게 1000배 가까운 1000배나 넘는 이런 수익을 안겨줬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공정정의를 외치면서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기본소득 또는 기본주택 이걸 강조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따져보니까 특정 업체에게 이렇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도록 뭔가 설계를 하고 또 구조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한 아주 비판 여론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승만 씨는 이재명 지사 지지 모임의 이름을 올린 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치적 발언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 씨는 이지사의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론 때문이라고 거짓말하다가 들켰다 그래서 먼 대통령을 꿈꿔 꼴 X구만 꼴 X이구만 이러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서승만 씨의 글에 한 네티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자격을 상실했다 진실을 알면서 권력욕에 취해서 언론을 핑계로 같은 당 후보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공격은 부다하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공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치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여론을 이후로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 네거티브를 이어가자 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네거티브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장동 특혜 오역이 네거티브다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부정적인 내용만 골라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에서 정확하게 사실과 팩터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서성만 씨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책임감 더럽게 없네 사퇴하면 다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서성만이가 정말 개그맨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이 절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장동 의혹에 관해서 다는 하지만 저는 이론도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담당 직원들과 도시공사 그리고 관련 공무원한테 이건 반드시 나중에 특수부 수사를 받게 될 사안이니까 일체 의심받지 않도록 행동하라 이렇게 철저하게 공정해야 된다고 누차 지시했던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시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지시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지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라 이런 건 되는데 이게 특수부 수사를 받게 되는 사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리고 초기에 특정 업체에게 왜 이렇게 많이 배당이 가도록 했나 하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느닷없이 단돈 이론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내쉬어 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이재명의 삶은 그러지 않았다 이러면서 아주 장황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걸 보면 뭔가 이재명 지사에게 의혹이 많이 가고 있고 또 뭔가 되게 불안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정성호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유튜브 출연에서 성남시장 시절에 천정에 CCTV를 달아놓고 있었다 그러면서 업자들이 와서 뭘 놓고 가거나 또는 무슨 말을 할 때에도 그걸 다 녹음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자체 또한 이 시점에 이런 공개를 하는 걸 보면 뭔가 그동안에 아주 구린 일이 많았던 모양이다 대개의 경우 정말로 깨끗하고 확실한 사람들은 그런 달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업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오지 않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업자들이 와서 거기 놓고 간다 이런 이야기 있는 거 보면 아예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 흔적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홍준표 의원이 제기했던 아수라 영화 아수라가 생각이 난다 박성배라고 하는 시장이 안남시장인데 조직폭력배, 건설업자들 또는 타락한 경찰, 검찰 이런 사람들과 결탁이 돼가지고 결국은 부패 양상을 만들어 가다가 나중에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아수라가 지금 바로 성남시 과거에 그 성남시에 오버랍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개그맨 서성만 씨가 대장동을 심는 애들 대장암이나 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별로 우습지도 않고 그렇지만 아주 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 말하는 서성만 씨가 우습은 그러니까 이 전체가 우습진 않지만 이런 말을 하는 개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웃기는 개그를 하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측근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 둘씩 뭐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김수남은 왜 또 다른 법 쪽에서 누가 나타날지 법 쪽에 왜 또 다른 거물이 누가 나타날지 정말 물 속에 잠겨 있으면서 그동안 무언가 암중 모습을 모색을 해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카밍아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